안녕 여러분 자 봬요 지금 딱 봐도 완전 밤이죠? 모두가 잠든 이 밤 저는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모닝이랑 저요님도 잘 준비하고 있는데 저 혼자 방에 슬쩍 와가지고 지금 12월만 되면 제가 항상 촬영하는 게 있는데 바로 어워즈 1년 동안 제가 수많은 제품들을 추천하고 막 소개하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적게는 한 3번 이상 많게는 10번 이상 내돈내산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들 어워즈로 제가 소개를 항상 했었거든요 2023년을 또 넘길 수 없으니까 이 밤에 카메라를 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찐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들을 오늘 소개할 거여가지고 모두 통장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한번 털어볼까요? 내돈 어디에 많이 썼나? 제가 거의 올 초부터 한 3번 이상 소개를 했던 제품이긴 한데 187 라벨이라는 제품의 헤어 제품이에요 샴푸랑 트리트먼트 위주로 소개를 되게 많이 했었고 187 라벨은 조이187이라고 제가 다니는 청담동 헤어샵이 있거든요 엄청 막 연예인도 많이 다니고 큰 헤어샵인데 거기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진짜 1년 가까이 이 제품을 많이 썼었거든요 거의 몇 개를 사서 썼더라 진짜 많이 사서 썼고 추천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가져온 제품은 우리 모닝이도 쓰고 있는 올인원 제품이고 아이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이 제품을 쓰고 정말 좋았던 게 모닝이 머릿결도 우선 좋지만 아이들이 쓰기에 너무 좋은 성분인 거예요 EWG 98% 그린 등급인데다가 독일 저자극 더마테스트 엑셀런트 등급을 받은 제품이고 여기에 탈모 증상 완화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서 아이 뿐만 아니라 사실 어른들이 쓰기에도 너무 괜찮은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후쿠오카 이번에 여행 갈 때 이 제품 들고 갔거든요 저랑 전우님 그다음에 동생 커플도 같이 갔는데 이거 하나면 한꺼번에 다 쓸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해서 우선 얘를 챙겨갔고 모닝이랑 여행을 다닐 때는 무조건 가져가는 제품이에요 이번 주에 부산 출장이 잡혀있어 가지고 모닝이랑 또 같이 여행 겸 겸사겸사 부산 내려가거든요 무조건 챙겨가는 제품 호텔에는 대부분 성인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모닝이랑 어디 갈 때는 제가 항상 이걸 챙겨 가거든요 샤워도 할 수 있고 머리도 같이 감을 수 있으니까 편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캡으로 되어 있어서 열 수가 있고 따로 펌프도 같이 와서 저는 집에서는 펌프를 사용하고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는 이렇게 캡형으로 가져다녀요 세지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자들은 사실 올인원 상품을 안 쓰잖아요 머릿결이나 이런 것도 되게 빳빳해질 것 같고 그런 기분이라서 저도 안 썼었는데 이거를 모닝이 쓰고 나서 모닝이 머릿결도 너무 좋고 1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여행 갈 때는 저도 이거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 집에서는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그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해 가지고 샴푸 트리트먼트 나눠 쓰는데 밖에 나가거나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다가 얘를 들고 갑니다 이렇게 박스 포장되어 오고 제가 이거 오늘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제가 이거 어워즈를 한다니까 우리 자랑이들한테 엄청나게 저렴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회원 가입만 하면은 회원은 이 올인원 제품을 단돈 990원에 구매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길래 냉큼 얻어왔지 이 정도면 나 공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좋은 기회여 가지고 애기 엄마들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 남편분들 올인원 좋아하잖아요 진짜 한번 써보세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고 향도 좋고 뭔가 지속력도 좋고 성분도 좋아서 이참에 우리 자랑이들이 한번 좀 써보라고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은 써봐야 되는 거 알죠 오늘 나오는 제품들은 우선 그냥 우선 지르고 봐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이 올인원 상품 말고도 이번 주 동안 제가 그렇게 그렇게 추천했던 제품들을 최대 70% 할인까지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너 칠 수가 없지 저도 지금 이미 한 두세 개 사놓긴 했는데 더 쟁여놔야 될 거 같아 우리 자랑이들 꼭 꼭 꼭 이참에 꼭 써보세요 선물이네 선물 선착순 천 명까지만 준다고 했어 가지고 서둘러야 해요 주말 지나면 이거 끝날 거 같거든요 당장 지금 구입을 해 보세요 우리 자랑이들도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나는 너무 만족하니깐 1인당 한 개까지밖에 주문이 안 될 거예요 아니면 낫지 막 열댓게 사는 사람 있으니까 음 나도 지금 쟁이러 가야겠어 그리고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바닐라코의 클렌징 밤이거든요 제가 올 초에도 소개를 했던 거 같은데 지금 벌써 또 반 이상 썼어요 처음에는 이 향이 너무 달콤해 가지고 캔디바 바르는 거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중독이 되니까 이 밤이 아니면 뭔가 화장이 안 지워지는 거 같고 좀 덜 깨끗한 거 같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올해 벌써 한 4통은 사서 쓴 거 같거든요 대용량이어서 생각보다 꽤 오래 쓸 수도 있고 저는 화장을 지나게 하는 편은 아니어 가지고 충분히 깨끗하게 지워지거든요 찾아보니까 진짜 막 화장 풀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이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행 갈 때 이거 낱개로 된 제품들도 가져왔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 이게 밤 형태라서 바른 다음에 문젤러 주면 사르륵 녹거든요 그 느낌도 너무 좋고 완전 정착한 아이템 꼭 한번 써보세요 이게 뭐 컬러도 여러 개 나왔던 거 같은데 저는 이 핑크만 계속 쓰고 있거든요 제가 클렌징에는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뭐 화장을 지나게 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얼굴에 먼지가 워낙 많이 붙는다고 해서 젊을 때는 사실 관리를 진짜 안 했는데 30대 중후반 되고 나서부터는 클렌징 뭐 이런 거라도 많이 해보자 싶어 가지고 꼼꼼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이거 구매를 다시 했는데 얘는 러쉬 비누예요 러쉬 클렌징 비누? 약간 숯 함유된 비누인데 제가 이거 러쉬 제품 쓴지는 10년 넘은 거 같아요 거의 20대 초반부터 썼었고 이 비누도 진짜 진짜 오래 썼거든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러쉬 제품을 워낙 좋아하고 추천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바스 밤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반신욕할 때 딱 러쉬 거 쫙 풀어가지고 하는 또 그 맛이 있거든 이거는 제가 새 거 보여드리려고 구매를 했는데 예전에는 피자 자르듯이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줬었어요 근데 요즘은 모양을 아예 딱 정해서 팔더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 한창 많이 쓸 때는 용량도 좀 두껍게 썰어 달라고 해서 잡고 이렇게 막 하는 거품 내는 맛이 있었거든요 까보면 이렇게 말발굽처럼 생긴 요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긴 모양 앞쪽에는 약간 거칠거칠한 그 알갱이가 느껴져가지고 각질 제거 효과도 좀 있고 되게 깨끗해진 기분이 들어요 폼도 가끔 쓰기는 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밤으로 한번 하고 클렌징 비누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아주 깨끗합니다 러쉬 클렌징 비누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저는 이 숱이 가장 좋고 깨끗한 느낌이 들고 약간 뽀득뽀득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전엔 러쉬 매장 가서 이렇게 쇼핑하는 맛이 있었는데 요즘 저는 그냥 쿠팡에서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비누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손 비누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긴 한데 최근에 계속 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엄청 귀엽죠 정어리 비누라고 해가지고 핸드솝이에요 핸드솝 이거는 선물용으로도 많이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주방에 딱 걸어놓고 쓰고 있는 제품인데 지금 두세 개 정도 사가지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요 근데 제가 이 비누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향도 너무 좋고 주방 수정에다가 전 걸어놓고 쓰는데 그 근처만 가도 이 향이 약간 부드럽고 뭐라 그래 약간 머스크 향의 뭔가 되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향이거든요 설거지 끝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비누 내가지고 손 씻는 거예요 진짜 손을 제가 자주 씻는 편이거든요 애기 음식 했다가 치웠다가 청소했다가 하면은 가을 겨울 되면 진짜 손이 빳빳해지고 건조해지는데 이거는 손 건조를 정말 좀 잘 막아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요 이게 만 원대인가?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주변에 추천 진짜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제 주방에서 사는 우리 엄마들 손 건조한 사람들은 특히나 절대로 주방 세제로 손 씻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뻣뻣해져요 그리고 귀엽잖아요 뭔가 인테리어 효과도 너무 좋은데 제품력도 너무 좋아서 진짜 꼭 한 번 써보셨으면 좋겠는 이렇게 패키지도 되게 예쁘게 판매를 해서 집들이 선물이라든지 자취하는 친구 선물이라든지 이사 선물로도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한 번 써보면 다른 거 못 써요 한 달은 넘게 써요 되게 많이 쓰는데도 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품이어서 이 정어리 비누도 하나 물고 가세요 어워즈 영상이니까 진짜 내가 많이 썼던 제품들을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또 막 찾아봤단 말이에요 패션 제품들은 워낙 제가 여러 개 소개하기도 했지만 5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6개월 동안 허리 디스크와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나에게 도움을 줬던 게 뭘까 바로 걷기 운동이었는데 그때 나와 항상 함께 했던 게 바로 운동화란 말이죠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소개를 하긴 했었거든요 530 시리즈예요 이거 530 시리즈의 빈티지 라인이거든요 이거 나오자마자 제가 구매를 했고 제가 집에 530만 지금 3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저의 530은 스틸 그레인가 실버 컬러의 530 이거는 작년인가 그때 진짜 구매하기 힘들었었는데 크림에서 리셀가로 주고 샀던 거 같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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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신었던 제품 이걸 너무 편하게 신었더니 다음에 나온 빈티지도 너무 사고 싶은 거지 그래서 빈티지도 오래 사서 제가 운동할 때 10번 중에 9번은 이걸 신고 나갔어요 그만큼 발벌도 좀 편하고 쿠션감도 좋아서 제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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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신어 가지고 사람이 좀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신발부터 편한 거 찾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빈티지가 블랙이 나왔네 그래서 이 정도는 나 뉴발 앰버서도 아니냐고 빈티지 블랙이 나와 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빈티지 라인은 이 밑에가 약간 베이지 톤이 되어 있거든요 위에는 블랙이고 아래는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추가 구매했습니다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않은데 근데 너무 너무 편하고 운동 다닐 때 진짜 좋아요 그리고 발볼이 여유 있게 나와서 정사이즈로 구매를 해도 충분히 편하게 신을 수 있거든요 전 요즘에 밖에서 운동할 때는 요렇게 빈티지 라인 제품을 신고 집에서도 그 워킹패드 하잖아요 그때 이 실버 제품을 신고 운동을 해요 이거 빈티지 컬러는 예쁘기도 한데 진짜 편해 가지고 근데 또 튼튼합니다 아주 캠핑 가거나 등산 가거나 운동할 때 아주 아주 좋은 제품 운동할 때도 볼캡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제가 올해 제일 많이 썼던 볼캡들을 좀 가져왔거든요 요렇게 슈프림 제품 두 가지 너무 예뻐요 이건 작년에 제 생일날 동생이 사준 선물인데 이게 슈프림 중에서도 좀 가격대가 워낙 있는 제품인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좋아했냐 했더니 깊이가 깊고 썼을 때 얼굴이 커보이지 않고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주구장창 썼던 거지 안에 엄청 더러워졌어요 지금 화장도 붓고 난리 났는데 이게 30만 원대 됐을 거예요 한겨울에는 좀 추운 느낌이고 그 외 계절에는 다 너무너무 잘 쓸 수 있는 제품인데 병원 다닐 때 운동할 때 정말 너무너무 많이 썼던 볼캡이라서 이렇게 쓰면 깊이감이 깊어요 이런 느낌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요 깊이가 깊어 가지고 얼굴이 덜 커 보여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낮은 애들 보다는 깊은 애들이 좀 편해서 뒤에도 요렇게 약간 클립 형태로 돼 있어요 좀 캐주얼하면서 트렌디하면서 또 슈프림이잖아요 또 브랜드가 있어 보인다고 코트에도 잘 어울리고 자켓에도 잘 어울리고 스웻 셔츠라든지 그냥 어떠한 니트에도 지금 이렇게 입어도 예쁘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 정도예요 남녀 공용이고 전우님도 진짜 많이 쓰셨거든요 약간 가격대가 있는 제품은 신랑이랑 같이 쓰면 드라까워 어쨌든 이거 아주 아주 잘 쓰고 있던 제품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제가 구매해 가지고 진짜 또 열심히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슈프림 건데 성수동에 잠깐 갔다가 매장에서 써보고서 구매를 했어요 슈프림을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좀 젊어 보이고 약간 좀 힙해 보이잖아요 이 브랜드를 좋아하긴 하는데 모자를 몇 번 실패를 했거든요 그냥 보기에는 또 괜찮은데 직접 써보면 이 높이가 좀 낮은 애들이 많아요 약간 스트릿한 느낌으로 근데 또 그런 애들은 얼굴 살이 없고 작아야지 예쁘더라고 아니면 남자분들이 좀 쓰거나 이것도 제가 온라인에서 미리 보고 겨울에 이런 또 골덴 느낌 너무 예쁘잖아요 나이키랑 콜라보 한 건데 사고 싶어서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핏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지르진 못했어요 이것도 가격이 10만 원 후반대여 가지고 저는 볼캡을 워낙 좋아하고 많이 쓰니까 조금 가격대가 있는 것들도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매장에 이게 딱 있는 거지 그래서 써봤어요 생각보다 깊이도 괜찮고 예쁜 거예요 땅땅땅땅 약간 요런 느낌 괜찮죠? 보라색에 너무 블루인가? 이게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골덴 느낌도 요렇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제가 요즘에 스웻셔츠 정말 좋아하고 많이 입잖아요 화이트라든지 그레이, 멜란지 요런 컬러에 포인트로 딱 쓰기 너무 좋아가지고 일본 여행 갈 때도 들고 가가지고 열심히 썼었거든요 예뻐 가격대가 있는 이 모자를 살 때는 진짜 꼭 써봐야 돼요 특히 크림 같은 데는 반품도 안 되고 되게 불편하단 말이지 그래서 모자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꼭 써보고서 구매를 하는 게 좋고 볼캡 작년에 썼던 것도 요즘 쓰려고 하면 너무 빵빵이여가지고 살 빼기 힘들어 진짜 나 다시 한번 요즘 다이어터들의 마음을 다시 공감한다니까요 그리고 좀 가격이 저렴한 제품 중에서는 이거 호텔 세르토스 제품이거든요 제가 룩북에서도 정말 많이 보여드렸고 볼캡에 링 귀걸이 하거나 할 때도 이 제품 진짜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핏이에요 핏 깊이도 깊고 진짜 약간 야구 모자 쓴 거 같은 느낌? 이 두상 핏도 진짜 예쁘거든요 볼캡은 디자인에 따라서도 또 다 핏이 다르니까 여기서 나온 모자들 중에서 저는 이 라인이 제일 핏이 예쁜 거 같고 너무 많이 썼어 캐주얼 룩으로 입기도 너무 좋고 계절감 상관없이 또 괜찮고 블루는 여름에만 써야되도 그런 거 아닌 거 알죠? 패딩 같은 거 쓰기도 괜찮고 그냥 코트에다가 이런 볼캡 써도 얼마나 예쁜데요 볼캡이 내가 안 어울려 근데 볼캡에 하나 갖고 싶어 머리 안 감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때는 이거 하나 구입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저랑 저두님의 최애 크림이거든요 코이 건데 핑크 크림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와요 이미 소개를 진짜 다섯 번 넘기는 했고 다른 거를 돌고 와도 다시 정착하게 된 아이템이어가지고 자랑이들도 써보면 진짜 만족할 만한 크림이에요 정가가 한 7만 원대 될 건데 할인 받고 뭐 하면 거의 6만 원대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전우님이랑 저랑 같이 써가지고 한 3주 정도 쓸 수 있는 용량인데 이렇게 핑크 컬러로 되어 있고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향도 좋지만 발림도 너무 좋아 제가 항상 벨벳 같다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발림이 너무 좋고 향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전우님은 젊을 때도 화장품 그냥 거의 안 바르던 사람이여가지고 화장품에 예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거를 따라서 쓰기 시작한 지 한 1년 2년 넘다 보니까 이거 떨어지면 이거 빨리 사달라고 이 눈가 주름이라든지 약간 홍조나 이런 잡히는 게 다르대요 다른 걸 썼을 때보다 이걸 쓰면 확실히 뭔가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지 수분감도 굉장히 좋고 계절 상관없이 적당한 유수분의 발란스 기름지지도 않고 그렇다 너무 가볍지도 않은 딱 적당한 느낌이라서 진짜 강추한 제품입니다 고현정 씨가 만든 브랜드잖아요 거의 제가 2년 전에 사봤을 거예요 그때는 호기심 때문에 제가 구매했는데 그때부터 구매한 걸로 따지면 공병이 한 20개는 넘을 것 같은데 진짜 고급스러운 냄새 남자인 전우님도 너무 좋다고 하면 쓰는 제품이어서 겨울크림 애매하다 못 고르겠다 하시면 한번 써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나올 때마다 그거 어디 거예요 물어보셨던 귀걸이거든요 요만한 귀걸이 엄청 크지도 않고 또 엄청 작지도 않은 이거는 적당한 이런 사이즈여가지고 데일리템으로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실버를 사가지고 봄 여름 내내 거의 착용을 하다가 이제 가을 지나면서 똑같은 사이즈로 골드를 구매를 했거든요 뭔가 좀 가을 겨울은 골드골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골드도 사서 가격이 5,6만 원대 제품이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 사이즈가 진짜 너무 편하게 어느 옷이나 잘 어울리고 스웻셔츠 같은 캐주얼한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블라우스나 이런 여성스러운 룩에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다시 보여줄게요 요런 느낌? 괜찮죠? 딱 적당해 너무 또 크면 과할 거 같고 너무 작으면 또 안 보일 거 같은데 귀걸이를 하면 1.5배 이뻐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촬영할 때 귀걸이는 좀 최대한 하려고 하거든요 한동안 얼굴 상태 너무 안 좋을 때도 귀걸이는 꼭 해줬어요 1.5배 이뻐지라고 이게 로즈골드도 있는데 저는 옐로우 골드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상하게 골드는 옐로우야 로즈골드는 살짝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좀 원피스라든지 스커트 슬랙스 이런 걸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로즈골드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후기 보니까 브라운 코트라든지 블랙 코트라든지 요런 코트 입을 때 링 귀걸이 하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튀진 않지만 포인트가 되는 고런 스타일이여가지고 잘 입는 옷을 따지자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약간 패션템이나 이런 리빙 제품 음식들 요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음식을 해야지 제가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후쿠오카 가가지고 미친듯이 먹었어요 하루에 4끼 거의 막 진짜 막 배 터질 때까지 먹고 자고 또 많이 걸으니까 운동한다 생각하면서 진짜 진짜 많이 먹었는데 한국 왔더니 안 되겠는 거예요 바로 저녁부터 바꾸고 있거든요 한동안 저 다이어트 할 때 저녁을 쉐이크로 먹었었어요 제가 쉐이크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나온 애들은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녁 한 끼만 좀 바꿔도 우선 붓기가 좀 빠지고 몸무게가 확 옛날처럼 줄어드는 느낌은 없거든요 좀만 먹어도 막 살찌고 이러는데 그거는 제 몸이 한번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고 무리하지 않게 또 하다 보니까 적당한 음식도 먹고 또 야식도 먹고 이러니까 다이어트 속도가 엄청 나진 않지만 제가 지금 저녁으로 대용해서 먹고 있는 쉐이크가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 그 아가씨가 추천해가지고 사먹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쉐이크에서 초코는 절대 먹지 않거든요 초코 단백질만의 비린 맛이 어떠한 거에도 다 느껴져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먹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가씨가 너무 맛있다고 그래 내가 먹어봤지? 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단백질 그 쉐이크 맛이 전혀 안 나고 그냥 초코 우유 먹는 느낌? 안에 또 알갱이가 있어서 충분히 배부르고 또 식감도 좋고 해가지고 한 이것도 박스로 한 다섯 박스는 사먹었던 거 같아요 누구나 먹어도 맛있다고 생각할 모닝이한테 저도 맛있다고 할걸요? 초코 우유인 줄 알고 칼로리가 얘가 몇이더라? 190 칼로리? 이거 우유 넣어가지고 먹거든요 저는 쉐이크 먹을 때는 칼로리랑 엄청 막 따지진 않아요 그냥 저녁을 이 쉐이크랑 저지방 우유랑 같이 대용으로 먹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자 싶어가지고 쉐이크는 좀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해요 이거 아주 맛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완전 빠져있는 거는 마이너스 쉐이크 병아리콩 제가 또 쉐이크를 워낙 다양하게 많이 먹어봤으니까 그중에 또 맛있나 보지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한 2주 넘게 매일 저녁으로 이걸 먹었는데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식감 너무 좋고 병아리콩 분말로 들어있고 안에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식감이 좋게끔 씹는 느낌이 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소하고 물에 타먹어도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우유랑 타먹거든요 우유랑 먹어도 너무 맛있어 제가 쉐이크 같은 거는 진짜 맛없으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랑 이거를 좀 번갈아 가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상하게 또 초코가 좀 안 먹고 싶어가지고 거의 이 제품으로만 주구장창 먹고 있어요 한동안 제가 거의 59, 60 될 때까지 쪄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몸무게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스트레스 받지 또 야식 먹지, 약도 먹지 이러니까 거의 몸이 완전 망가질 정도였는데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씩 바꿔보자 하면서 쉐이크 이제 먹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한 1, 2kg는 쉽게 빠지더라고요 저녁만 바꿔줘도 가볍고 아직 갈 길은 제가 멀었지만 또 여행가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열심히 좀 또 빼보려고 사실 제가 입었던 옷이 하나도 안 맞아요 바지들은 전부 수몰인데 완전 터지기 직전이거나 또 허리 아플 때는 딱 맞는 바지를 입으면 진짜 허리가 불편하고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근데 그냥 뭐 안 아픈 게 어디야 허리 아프고 6개월 동안 살은 얻었지만 그래도 건강도 찾았고 내년에는 진짜 좀 건강한 다이어트 열심히 한 끼씩만 바꿔주고 있어요 둘 다 진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촬영하기 전에 쿠팡 내역이라든지 구매내역을 한번 쫙 뒤지거든요 진짜 이거 많이 샀구나 이렇게 한 제품들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하는데 김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 무리모닝이가 김을 정말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희 집에 김이 항상 떨어지질 않거든요 김도 이것저것 정말 많이 사 먹어 봤어요 뭐 광청김, 성경김, 여러 가지 이거는 진짜 내돈내산으로 거의 30번?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포장이 돼 있거든요 바삭함이나 뭔가 고소함 이런 것도 맛도 좋은데 이렇게 위에 캡이 닫혀 있어요 모냉이나 애기들 사실 반찬 줄 때 이 김 다 주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같이 밥을 먹는 경우가 아니면 김이 너무 아까운 거 나오면 이게 눅눅해지잖아요 뚜껑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먹어본 김들 중에서 진짜 맛있기도 하고 바삭하고 잘 눅눅해지지 않고 이거는 정말 끊임없이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집에 없는 적이 없는? 웬만하면 다 맛있으니까 특별히 맛있는 걸 굳이 찾지 않잖아요 근데 저 이상의 이런 거는 특별히 맛있는 걸 찾고 싶더라고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모닝이 요즘 김밥 빠져가지고 맨날 김 싸 달라고 난리예요 요즘은 그래도 편식이 많이 줄긴 했는데 옛날 진짜 심각할 땐 정말 먹는 것만 먹었었거든요 구매내역에 이 김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 자랑이들이 좋아하겠다 싶어가지고 쿠팡에도 파는데 로켓 배송으로는 안 되고 그냥 택배로 오거든요 고향김 추천 어떻게 김까지 나왔네 제 영상에 제품 추천이 워낙 많아서 많은 분들이 캡쳐를 해가면서 보신다고 댓글을 남겨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주 뿌듯합니다 저의 관심도가 굉장히 넓잖아요 패션에다가 피부에다가 화장품 리빙 육아 다이어트까지 너무 관심이 많아 이러면은 통장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원래 천성이 뭔가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걸 좋아해서 유튜브라는 일이 너무 잘 맞긴 해요 벌써 12월이 돼가지고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를 요새 찍다 보니까 벌써 제가 육아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5년이 넘었고 되게 오래됐죠 제 첫 영상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누구냐 넌 지금 살찐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도 전 너무 추억이고 기억이라서 되게 재밌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번 찍었다가 버리고 우리 모닝이 6개월 때부터 제가 촬영을 시작했는데 지금 6살이에요 곧 7살이니까 진짜 오래 제가 촬영을 하고 편집을 했어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 아 이게 참 나랑 잘 맞는 일이고 재미있고 어떤 걸 하면 또 더 재미있을까 이런 되게 욕심이 나는 일이거든요 저의 본업도 없진 않지만 이걸 버릴 수 없는 게 너무 재미있어 또 자랑이들한테 뭔가 소개하고 추천하는 게 너무 제 힐링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 내가 6개월이 걸려서 허리를 또 열심히 놨잖아요 이제 그동안 못했던 여행부터 또 못했던 쇼핑부터 덜했던 쇼핑까지 아주 열심히 좀 작업을 해 볼 생각이니까 자랑이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소개했던 것들은 꼭 한번 다 써보세요 저는 이제 그만 자러 갈게요 벌써 12시 반이 넘었어 모두 안녕 숙면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